사과는 꿈에서 자주 등장하는 과일 중 하나로 그 의미는 다양하고 상징적입니다. 사과는 과거부터 문화, 신화, 종교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며 꿈속의 사과는 꿈꾸는 이의 감정, 상황, 삶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사과 꿈의 의미, 해석,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. 사과는 꿈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상징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해석은 꿈속의 맥락과 사과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사과는 풍요, 유혹, 건강, 지식, 죄의식 등을 나타냅니다. 사과가 어떻게 등장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사과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. 탐스럽고 잘 익은 사과는 꿈에서 좋은 기회를 의미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이익이나 풍요로운 삶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. 사과가 신선하고 잘 익어 있을수록 그 상징성은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. 사과는 고대부터 유혹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. 특히 성경의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사과는 금지된 유혹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. 따라서 꿈속에서 사과는 유혹, 선택의 갈림길, 도덕적 갈등 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사과는 건강과 치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. 하루 한 개의 사과가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는 서양 속담처럼 사과는 꿈속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. 사과는 지식과 깨달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. 특히 사과가 책상 위에 놓여 있거나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장면은 지식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. 꿈속에서 사과를 얻거나 주는 것은 지식을 얻거나 나누는 행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. 꿈에서 썩은 사과나 물러진 사과는 후회나 죄의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를 상징하며 현재의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잘 잊고 탐스러운 사과는 꿈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. 이는 성공, 행복, 만족감을 상징하며 현재의 노력이나 상황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. 썩거나 상한 사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는 실패, 후회, 상실을 상징하며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나 실망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사과를 따는 꿈은 새로운 기회를 얻거나 노력의 결실을 거두는 것을 상징합니다. 이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다가가고 있음을 나타내며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사과를 주는 꿈은 나눔과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.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사랑, 우정, 신뢰 등의 감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사과를 받는 꿈은 새로운 기회나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사례, K씨는 꿈에서 사과나무가 자라나고 그 나무에 새 사과가 열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. 이 꿈은 K씨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암시합니다. 사과나무의 성장은 성장과 발전을, 새 사과는 새로운 기회를 상징합니다. 사례, L씨는 꿈에서 금지된 사과를 몰래 먹는 장면을 보았습니다. 이 꿈은 L씨가 현실에서 유혹이나 도덕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나타냅니다. 금지된 사과는 잘못된 선택의 유혹을 상징하며 이는 자신의 양심과의 갈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사례, M씨는 꿈에서 신선한 사과를 먹고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이 꿈은 M씨가 현재의 건강 상태를 회복하거나 정신적, 육체적으로 치유되는 과정을 겪고 있음을 나타냅니다. 사과는 건강과 치유를 상징하며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시기를 암시합니다. 사례, N씨는 꿈에서 썩은 사과를 보고 슬픔을 느꼈습니다. 이 꿈은 N씨가 현재의 상황이나 과거의 선택에 대해 실망하거나 후회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썩은 사과는 후회와 실패를 상징하며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반영합니다. 사과 꿈은 그 의미가 매우 다채롭고 꿈속에서의 사과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. 풍요, 유혹, 건강, 지식, 죄의식 등 여러 상징을 지니고 있는 사과는 꿈을 통해 꿈꾸는 이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고 현재의 삶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. 사과 꿈을 해석할 때는 꿈속의 구체적인 맥락과 사과의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 필요한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꿈은 우리의 무의식을 비추는 창과 같으며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잘 해석하여 삶의 지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. 꼭지가 있는 사과를 따는 꿈 태몽으로 귀한 아들을 얻는 꿈이다. 또는 원하는 일을 이루게 된다. 노인으로부터 예쁜 사과 하나를 받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. 행제, 재물, 돈, 선물, 십복, 명예상장, 훈장, 임명장, 하청, 낙찰, 행운 등이 있다. 누군가에게서 사과 한 상자를 받는 꿈 주위 사람으로부터 정성어린 선물을 받거나 재물, 먹을 것이 들어옴 다른 사람에게 사과를 선물 받는 꿈 커다란 재물이 들어올 것으로 해석합니다. 덜익은 사과를 가지게 되는 꿈 본인의 역량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아직 무리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. 많은 사과가 에드벌룸처럼 하늘에 떠 있는 꿈 훌륭한 무늬의 작품을 창작하여 세상에 드러낸다. 명예, 선전 광고가 있다. 많은 양의 사과를 따는 꿈 장사나 사업을 통해 재물을 얻게 됩니다.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불을 축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 만없는 사과 먹는 꿈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. 모르는 이에게 사과를 선물 받는 꿈 사과의 색에 따라 길한지 흉한지 의미가 달리 해석됩니다. 사과의 색이 선명하고 탐스럽다면 본인의 대인관계가 좋고 원만한 상태를 의미하며 색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주변인에게 사계를 당하거나 실이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 붉게 익은 사과 여러 개를 따는 꿈 여러가지 일에 종사해서 성과를 얻게 된 빨간 사과 먹는 꿈 대표적인 태몽이다. 토끼 꿈처럼 예쁜 딸을 얻게 된다고 해몽한다. 빨간색 사과를 보는 꿈 현재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 아주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게 됩니다. 빨갛게 익은 사과 서너 개를 따 오는 꿈 빨갛게 익은 사과 서너 개를 따 오는 꿈을 꾸게 되면 태어날 아이가 장차 세 가지 직업을 통해 큰 호평을 받게 된다. 사과 깎는 꿈 사과 깎는 꿈은 일반적인 사과 꿈과는 의미가 다르다. 태몽이나 어떤 일의 결실을 의미하기보다는 사과를 깎은 뒤에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. 꽉 가서 누구를 줬는지 아니면 본인이 먹었는지 기억해야 한다. 사과 던지는 꿈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. 휴식과 새로운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사과 받는 꿈 완벽한 태몽이다. 예쁜 딸을 낳게 된다. 태몽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행제를 하거나 돈이 생긴다. 사과 버리는 꿈 손에 들고 있는 사과를 버리거나 떨어뜨리면 순간의 실수로 큰 망실을 당하게 된다. 임신부라면 박과 출입을 자제하라. 사과 사는 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. 그 자금을 통해 경제적인 결실을 얻게 된다고 해몽한다. 사과 여러 개가 하늘에 동동 떠 있는 꿈 본인의 사회적 지혜나 명예가 드높아질 것을 의미합니다. 또 미술계열의 일을 한다면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 탄생할 것을 의미합니다. 사과 주스를 마시는 꿈 물심양면 모두 좋은 결실을 보게 된다. 꿈에서 물이나 음료를 마시는 것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이다. 사과 한 상자를 받는 꿈 친구에게 정성어린 선물을 받게 되거나 재물과 먹을 것이 들어온다. 사과나무 위에 사과가 주렁주렁 가득 열려있는 것을 보는 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더욱 번창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. 사과나무를 자르는 꿈 그동안 키워왔던 사업이나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진다.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. 사과나무에 새싹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는 꿈 길몽으로 풀이됩니다. 각각 미래에 본인이 지금껏 노력했던 일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을 의미합니다. 사과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따먹는 꿈 반응관길로 어떤 상황 전개에 따라 행과 불행이 엇갈린다. 사과를 따서 집으로 오는 꿈 사업의 대성으로 집안에 재물이 들어옴을 의미합니다. 사과를 먹는 꿈 사과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고대하던 결혼이 성사되는 등 기쁜 일이 생긴다. 하지 마시고 덜 익은 사과를 먹으면 누군가와 다투거나 송사가 생긴다. 사과를 반으로 쪼개놓고 서로 큰 걸 먹으려고 싸우는 꿈 부모의 유산상 속을 놓고 식구들 간에 다툴 일이 있을 진조 사과를 자동차에 가득 싣고 달리는 꿈 생산, 농업 후역, 유통 가공업 등에 투자하여 국내 시장과 외국 시장에 수출화된다. 경제순환, 유통구조 활성화, 상거래, 분주다서 등이 있다. 사과에서 새순이 나오는 꿈 진행 중인 일이 곧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해몽한다. 상자나 수레에 사과를 싣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앞으로 막대한 사업 자금이 마련된다. 새콤하고 맛있는 사과를 먹는 꿈 만나고 있는 연인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가정도 평화로워짐을 의미합니다.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 스스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. 식어나 잊지 않는 사과를 먹는 꿈 남과 다투게 되는 꿈 석은 사과를 보는 꿈 현재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본인의 몸과 마음도 지쳐감을 의미합니다. 어른으로부터 예쁜 사과나 비슷한 좋은 과일을 받는 꿈 딸을 출산할 태몽으로 재물, 먹을 것 등 행운이 따름 여성이 사과 먹는 꿈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실을 얻게 될 수 있으며 기대하며 하는 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동차에 사과를 가득 싣고 달리는 꿈 생산, 무역 등과 관련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등 잔익은 사과를 먹는 꿈 기쁜 일이 생기는 대표적인 꿈이다. 여자가 이런 꿈을 꿨다면 태몽이고 남자가 이런 꿈을 꿨다면 사업에 좋은 일이 생긴다. 조금 덜익은 사과 먹는 꿈 딸에 대한 태몽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혹은 사회생활에서 구설수에 올라 불편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매사에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. 차에 사과를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. 또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. 큰 사과 따는 꿈 대박 꿈 중에 하나이다. 태몽이라면 큰 부자가 되는 아이를 잉태하고 태몽이 아니라면 재산이 불어나게 된다. 트럭에 사과를 한 가득 싣고 달려나가는 꿈 무역업이나 유통업, 가공업 등으로 국내의 시장으로 수출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. 파란 사과 꿈 태몽으로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되는 꿈이다. 풋사과 또는 설익은 사과를 먹는 꿈 다툼이나 말썽이 생길 것을 아이는 꿈이다.